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사실 언론사들이 정진상 실장과 관련해서 옛날 사진 한 장 갖고 있거든요. 오늘 검찰에 출석한다고 해서 얼굴 볼 수 있나 했는데 비공개로 들어갔더군요. 네 기자들 중에서도 정진상 실장의 얼굴을 실제로 본 사람이 거의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취재진들도 아침부터 중앙지검 앞에서 정진상 실장 실제로 볼 수 있을지 기다렸는데요. 정진상 실장의 모습 드러내지 않았고요. 차를 타고 중앙지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로 직행한 걸로 보입니다. 정진상 실장 변호인이 어제 검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비공개 출석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안에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김용 부원장은 지난번 출석 때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정진상 실장은 답변은 하고 있답니까? 정 실장 측은 자신의 혐의를 적극 반박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김용 부원장도 체포됐을 때부터 입을 닫았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점차 진술을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묵비권 행사로 전략을 바꾼 걸로 알려졌는데요. 섣불리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모순되는 걸로 드러나면 변론 전략 자체가 꼬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정 실장의 김용 부원장의 이런 전략을 따를지는 오늘 밤 조사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 실장 전략을 예상을 해보면 계속해서 유동규 본부장 진술 외에는 물증이 없지 않냐 이걸 공격을 해왔잖아요. 들어가서도 그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하겠죠. 결국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깎아 내리면서 증거를 제시하라는 주장을 펼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민주당도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돈을 줄 때 CCTV를 피해서 계단에서 돈을 줬다 이런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반박했죠. 아파트로 들어오는 차량 출입구에도 CCTV가 4대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들어오든 CCTV에 사각지대가 없는 구조입니다. 검찰은 돈을 건넨 계단은 CCTV가 없다며 유 전 본부장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검찰도 오늘 소환에 대비해서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뭘 집중적으로 물어볼지 검찰의 카드가 또 궁금한데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뒷돈을 받은 대가로 대장동 위를 신도시 기밀을 건네거나 또 특혜를 줬는지 확인하는 수사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과정에 대해 보고받아서 알았거나 관여했는지를 추궁하는 방향일 겁니다.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100번 넘게 등장했던 만큼 정 실장과 이 대표의 연결골이 집요하게 파고들 걸로 예상됩니다. 이 위를 신도시 개발사업자 공모 전에 남욱 변호사 측을 사업자로 낙점했다던가 또 대장동 일당에게 받았다는 이 자금에 대해 이 대표가 알았는지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조사가 중요한 이유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 넘어갈 수 있을지도 사실 이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 소환 조사의 핵심은 결국 정 실장의 돈을 받았다면 이 돈이 종착지가 어디냐 이걸 확인하는 게 될 걸로 보이거든요. 이 압수수색 영장의 분량 A4용지 30장이 넘습니다. 그만큼 확인할 혐의와 사실관계가 많아서 조사가 밤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 실장 구속영장 청구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어떻습니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정 실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했었지만 그게 기각됐었죠.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여기에 좀 색다른 증거들을 찾아냈는데 정 실장의 자택 아파트가 아닌 외부에서 머문 사실을 보여줄 CCTV와 차량 출입 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전해지고요. 또 국회에 있는 정 실장 컴퓨터에서도 운영체제를 새로 깐 흔적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이 오늘 조사 태도나 답변 내용을 본 뒤에 주거질 불명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빠르면 주중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는 기자 박건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